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TV 리모컨에서부터 벽시계, 아파트 도어락, 움직이는 아이들의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전지입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이 건전지가 언제 처음 세상에 등장했었는지 그리고 건전지 산업은 요즘 어떤 고민들이 좀 남아있는지 오늘은 건전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구요. IT 기술의 변화가 우리 생활과 직업, 산업, 비즈니스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 이 IT 기술의 권력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기술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의 분위기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서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감사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요즘 건전지 만드는 회사들은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요즘 회사 주인들이 많이 바뀌고 있답니다. 이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보죠. 공부왕 이종훈, 이종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건전지 예전에는 참 많이 쓰고 너무 많이 쓰니까 저도 기억이 있어요. 충전기라고 해서 건전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충전해서 또 쓰고 충전해서 또 쓰고 할 수 있는 충전 건전지들이 나오죠. 네 그런 걸 또 몇 개씩 갖다 썼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종훈 위자님 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CD 플레이어나 워크맨 이걸 들을 때 항상 건전지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전지가 빨리 닳았어요. 정말 자주 사게 되는 소모품이었고 국내 제품 중에서는 로켓 건전지, 백셀 이런 것들이 유명했죠. 이 건전지는 세상에 나온 건 언제입니까?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건전지의 발명, 건전지가 세상에 등장한 것을 찾아보는데 자료들이 정말 많이 엉켜 있더라고요. 자료들이 많이 엉켜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먼저 건전지를 이해하려면 전지의 발명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전지의 개념을 처음 발견한 게 1786년쯤에 이탈리아 볼로나 대학의 해부학과 교수였던 루이지 갈바니라는 사람이에요. 루이지 갈바니라는 사람이 개구리 해부를 하다가 자신은 개구리 해부를 하고 있고 옆에서는 전기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해부를 한 개구리가 용액 속에 들어가서 뒷다리가 막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해부 당하던 개구리가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라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루이지 갈바니는 생물 주변에 금속 두 개가 서 있으면 금속과 생물의 생체 에너지가 반응해서 전기가 그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1800년에 이탈리아 파비아대 물리학과에서 했던 알렉산드로 볼타라는 교수가 말도 안 된다. 아 개구리의 무슨 전기가 그르냐 금속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갈바니의 주장도 틀린 건 아니에요. 생체 에너지가 생체 전기가 있거든요. 몸에도 전기가 흐르죠. 몸에도 전기가 흐르죠. 갈바니 같은 경우에는 볼타에 의해서 되게 무식한 교수. 개구리 춤추기 연구하는 교수 이러면서 거의 이탈리아 학계에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하는데 이 갈바니의 생체 전기 이론이 사실은 심장 세동기라든지 지금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볼타에 의해서. 볼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두 개의 금속 사이에 소금물에 판지를 끼워서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후에 실험을 하다 보니 소금물 대신에 묽은 항산을 사용하면 더 큰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연판이 음극, 구리판이 양극, 묽은 항산이 전액 역할을 하는 전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불을 켜는 데 성공을 합니다. 볼타가 어떻게 보면 이 실험을 통해서 전기가 통하려면 양극 음극 전액이 필요하다라는 걸 처음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지의 실질적인 원형을 발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타 같은 경우에는 1881년에 전압의 단위가 즉 볼트잖아요. 이게 볼타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볼타의 오류는 뭐였냐면 아연판과 구리판을 사용하는 즉 서로 다른 금속에서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틀린 개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타 전지가 나오면서 볼트 즉 전압의 단위가 성립이 됐고 전지라는 개념이 현대식 개념의 전지가 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그래요. 그때 만든 전지는. 그런데 볼타 전지가 너무 신기하니까. 전기가 흐르니까.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볼타를 초빙해요. 시연을 해달라고 그래요. 나폴레온 같은 경우는 프랑스 훈장까지 국가 훈장까지 수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후에 유럽 각국에서 전지 개발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합니다.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연구가 굉장히 치열해지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 당시에 1800년대에.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 흐르면 뭘로 써먹으려고 전기 흐르는 걸 신기했을까요? 전등, 손전등과 그리고 무전기. 그 당시에도 이미 전등, 전구는 발명이 됐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휴대용으로 쓰겠구나. 두 가지는 전투용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사들에게 전구와 무전기를 지급할 수 있으면 승리의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해서 각국이 연구 경쟁을 치열하게 벌입니다. 그리고 1836년에 영국의 화학자인 존 다니엘이 볼타 전지를 개량해서 다니엘 전지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좀 더 전기 생산 시간이 길어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전지의 개념이고 지금 계속 액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습전지예요. 액체 전지. 습전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전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전지는 건식 전지. 건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전지의 개념과 전지를 발명한 사람들이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전지를 발명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건전지가 발명된 겁니까? 네. 건전지의 원형을 처음 발명한 건 1868년 프랑스의 조르주 르클랑세라는 사람인데 르클랑세 같은 경우에 양극 쪽의 전해질에 양극 쪽에다가 이산화 망감 분말과 모래 텃밥을 섞는 일종의 딱딱한 고체로 만드는 그런 느낌의 건식, 건전지의 원형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1886년에 독일의 칼 가스노라는 사람이 르클랑세 전지를 개량해서 전해에게 아예 석고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아연 원통에 채우는 형태로 건식 전지를 만들어 상품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 일본의 야이샤키조우라는 시계수류공이 야이 건전지라는 건식 건전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지금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독일의 칼 가스노는 1886년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야이샤키조우는 어떤 기록에는 1885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일본이 세계 최초로 건전지를 발명한 국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야이가 만든 이 건전지는 청일전쟁 때 일본 육군이 대규모로 사용했어요. 왜냐? 청일전쟁 때 만주 지역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투를 벌이면 만주의 추운 날씨 때문에 습식 건전지가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전액이 다 얼어버려요. 전액을 넣는 건. 그러니까 건식 전전기를 쓰면, 건전지를 쓰면. 중간에 축축한 게 들어있지 않은 전지를 말을 권자 써서 건전지라고 하는군요. 습, 축축하는 것과 말라 있는. 그래서 야이 건전지를 일본 군대가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야이를 가르쳐서 세계 최초로 건전지를 만든 사람, 건전지왕이라고 부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칼과 스노가 그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야이는 이후에 건전지 사업을 활발하게 벌렸습니다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건 왜요? 1890년대라든지 1900년대 초에 건전지 사용하는 제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에는 쓰이는 제품이 없잖아요. 전등, 무전, 굳이 왜 그걸 건전지까지 연결하냐. 네. 그때 뭐 라디오가 있습니까? 녹음기가 있습니까? 용도가 별로 없다 보니. 건전지 넣는 장난감이 있겠어요. 신기는 하나, 시장은 작았다. 오히려 일본에서 건전지로 떼돈을 번 사람은 마스시타 코노스케라는 사람인데 마스시타 코노스케는 1932년에 일본에 자전거 붐이 불었거든요. 마스시타 코노스케는 이름 많이 들어본 분인데요. 유명한 사람이죠. 파나소닉의 창업자. 아, 파나소닉의 창업자. 그러니까 마스시타 코노스케가 32년에 자전거 붐이 일본에 불자 자전거에 닿을 수 있는 전조등을 만들어요. 그 전조등 안에 건전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건전지를 또 같이 만듭니다. 아, 일본 자전거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네. 이게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서 마스시타가 회사를 확장하는데 덕분에 이 돈, 이 자원을 바탕으로, 이때 번 돈을 바탕으로 오늘날 일본 건전지 시장의 절대강자,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회사인 파나소닉을 만들게 됩니다. 건전지를 시작했다가 지금이야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만듭니다만. 여러 가지를 다 만들죠. 사실 파나소닉은 가전제품 모든 가전제품을 다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2차전지도 만들어요. 이 회사가. 2차전지도 만들어요. 산유 사가지고 또 2차전지 산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간판 산업은 건전지라고 얘기합니다. 9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간판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나소닉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난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일본 기업 최초로 전 세계 누적 총 2천억 개의 건전지를 자신들이 판매했다라고 공부하고 있고요. 건전지 산업은 파나소닉의 90년 역사를 지닌 간판 사업인 동시에 연간 2천억 갠. 우리 돈으로 1조 9,400억 원의 매출을 일으켜주는 효자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지 아직도 많이 쓰긴 쓰나 보네요. 많이 쓰죠. 사실 건전지가 신흥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용되거든요. 왜 신흥국가? 중국이나 신흥국가에서는 아직까지 건전지가 사실은 지금 수요가 줄어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CD 플레이어,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듣는 거를 다 스마트폰이 하니까 예전에는 건전지를 사가지고 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은 충전해가지고 전기잭을 이용해서 충전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예전 카메라에도 건전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카메라도 스마트폰으로 찍게 되죠. 손전등 스마트폰으로 하죠. 그러고 보니 요즘은 건전지 사다가 어디다 쓸까요? 도어락, TV 리모컨. TV 리모컨. 앞서 오프닝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 시계. 벽시계. 시계 같은 경우도 벽시계가 있는 집도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주 가는 거는 안 쓰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건전지 산업의 수요가 선진국,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기 제품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수요가 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선진국 쪽에서는 환경 문제가 있어요. 환경 이슈가 있어요. 일회용 건전지는 폐건전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 폐건전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회용 건전지 사용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 국가들은, 조개발 국가들은 아직까지 건전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건전지가 얼마치 정도 팔릴까? 이것도 추산해 보면 재미있는데. 와, 감은 잘 안 잡힙니다. 정확한 통계를 찾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산업 분석 리포터들을 보니까 액수들이 좀 다 달라요. 2035년까지 50억 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해서도 있는데 그런데 너무 자료들의 수치가 좀 달라서 제가 오히려 전 세계 건전지 시장의 3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드라셀, 에너자이저, 파라소니 이 세 회사의 연간 매출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세 회사의 연간 매출을 찾는 게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드라셀, 에너자이저, 파라소닉이 사실 다른 나라 국가의 로컬 건전지 회사들을 많이 인수했어요. 네. 차잘한 회사들. 차잘한 회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셀, 에너자이저, 파라소닉의 매출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세 회사 합치면 대략 9조 원, 연간 매출이 9조 원 정도 나와요. 1등이 에너자이저, 그거 절반 정도. 네. 그리고 드라셀이 2등인데 드라셀과 에너자이저는 사실 1, 2등으로 다투죠. 드라셀이 한때는 1위였고 에너자이저가 2위였는데 어떤 때 매년 좀 기준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드라셀과 에너자이저 같은 경우는 초당 평균 60개 정도 판다고 보면 돼요. 1초당 건전지 60개 정도 판매한다고 보면 돼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사실 건전지 산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을 위주로 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주인이 좀 바뀌고 있어요. 주인이 바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셀, 드라셀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건전지의 대명사 중 하나로 불리는데 드라셀의 주인은 워런 버핏입니다. 아, 1등. 1등은 아니고 2등이죠? 한때 1등, 그리고 가끔 1등, 돌아가면서 1등, 1, 2등을 다투는. 워런 버핏이 투자했어요? 네. 투자자가 아니라 주인이에요? 투자자가 아니라 갖고 있어요. 주인이에요. 버크셔 헤더웨이가 주인이에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헤더웨이가 2014년에 프록템 갬블, PNG로부터 드라셀 배터리 사업 부분을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3천억 정도를 주고 사요.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건전지 시장에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네요. 스마트폰이 막 나와서 보급되기 시작한 무렵인데. 그런데 이전에 버핏이 드라셀을 인수하기 전에 건전지 시장은 굉장히 레드오션이었어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두 묶음에 얼마, 세 묶음에 얼마. 지금도 마트에 가면 그런 경쟁들이 있죠. 그래서 건전지 가격들은 찾아보고 발품을 더 팔면 팔수록 더 싼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버핏이 인수를 하면서 건전지 할인 행사를 멈춰버립니다. 드라셀이. 그리고 에너자이저도 드라셀이 멈추니까 우리도 따라해야지? 이라고 따라하게 되죠. 2015년에 에너자이저가 시크 면도기로 유명한 엣지엘에서 또 분리돼요. 그러면서 에너자이저도 좀 더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건전지 가격에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던 것을 접고. 오히려 광고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되 가격은 할인 판촉 행사는 많이 줄이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2020년에는 파르소닉이 벨기에와 폴란드에 있는 유럽 건전지 공격 두 곳을 독일 투자회사인 오렐리우스에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셀이나 에너자이저, 파르소닉 같은 곳이 가격이나 경쟁을 멈췄던 결정적인 이유는 주인이 바뀐 것도 있지만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대대적인 광고를 하니까 소위 드라셀과 에너자이저 같은 경우는 오래 쓰는 건전지라는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드라셀도 드라셀 버니가 있고 에너자이저도 에너자이저 버니. 우리 국내 분들에게 익숙한 에너자이저, 백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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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돌이. 그러니까 에너자이저나 드라셀 제품은 오래 간다. 상대적으로 좀 비싸도 저가는 품질에 따라서 오래 쓸 수 없지만 에너자이저와 드라셀은 오래 쓸 수 있다고 해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에서 오히려 고가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격 경쟁도 안 하기 시작하고. 그렇군요. 그래도 건전지 시장은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주 성장세가 더 돼요. 0.5% 성장한다라고 보는 연간 0.5% 정도의 성장이 예측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신흥국 시장에서는 연간 3에서 5%까지 성장이 가능한데 선진국에서 계속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도 글로벌 성장세는 한 0.5%가 연간 맥스가 아닐까 하는 예측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핏이 건전지를 사는 이유는 뭘까요? 건전지를 사는 게 아니라 건전지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비상용품이나 저가 장난감 같은 일회용 건전지 수요는 탄탄히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중국이나 신흥국들의 건전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그러니까 애들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애들 장난감에 건전지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죠. 저희 집도 애들 때문에 건전지를 박스로 사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건전지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버핏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투자를 할 때 독점력이 얼마나 강한 기업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따집니다. 그런데 듀라셀은 그런 측면에서 마저 떨어지는 회사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내 분석에 의하면 버핏이 세금을 아끼려고 듀라셀을 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과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버핏이 P&G 주식을 2008년부터 모아왔거든요. 그래서 P&G 주식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듀라셀의 눈독을 들이다가 P&G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P&G 주식이랑 듀라셀 주식이랑 바꾸자. 그러니까 자사주 교환하자. 자사주를 막 교환하자.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새로운 사업으로 막 교환하는 걸 캐시 리치 스프릿 오프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 주식 시장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데 따르는 35%의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아, 또 그런 절세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없이 독점 기업 하나를 살 수 있는. 기왕 P&G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P&G의 사업부 하나를 그 주식이랑 서로 바꿀 수 있었으니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세금 깎인 거 생각하면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건전지 산업이 우리나라도 좀 줄어들고 있는 쪽입니까? 우리는 건전지 산업이 연간 1,7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항상 무역 적자, 무역 수지 적자를 일으키는 산업입니다. 수입해온다는 뜻이네요. 거의 다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건전지 무역 수지는 2005년부터 15년째 적자고요. 간세청 통계를 보면 2019년에 국내 건전지 무역 수지 적자가 837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1,700억 원 규모의 837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난다. 우리 국산 건전지 한때 있었는데 로켓 건전지가 국산 거 아닙니까? 가서 말씀드리잖아요. 로켓 썬파워. 로켓 썬파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만들어서 우리가 쓰지. 로켓 전기기에서 내놓은 로켓 건전지. 서울통상에 내놨던 썬파워 건전지. 이 두 가지가 실제로 90년대 중반까지는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어요. 2대 강자였는데 IMF를 전후해서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건전지 시장이 바뀌게 되는데 듀라셀 브랜드를 그 당시에 소유했던 P&G가 96년에 서울통상에 썬파워 브랜드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98년에 로켓 브랜드를 800억에 사요. 듀라셀이 다 사갔군요. 듀라셀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썬파워 로켓을. 소위 이제 서울통상과 로켓 전기는 듀라셀의 OEM 제작사가 된 거죠. 만들어서 썬파워 브랜드 아니라 듀라셀 브랜드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비싼 시기에 공전의 히트를 쳤던 CF 백만돌이 에너자이저 백만돌이가 나옵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2020년 기준으로 에너자이저와 듀라셀이 에너자이저와 듀라셀을 비롯한 해외 브랜드가 국내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어쨌든 국내 국산 건전지들을 살리자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워낙 에너자이저가 듀라셀의 공세가 세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백셀이라는 국산 브랜드도 있었는데 또 금방 사라졌던 기억이. 그게 서울통상이 만든 거예요. 다시 자체 브랜드로. 공부왕 이종훈 작가와 함께 또 건전지 산업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이어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트렌드 리포트 시간. 미래사회 IT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오늘은 외신에 나온 기사 하나를 갖고 오셨는데 이게 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이게 기사가 써진 거는 3월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더벌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인기인 IT 웹진에서 더 바이브 시프트 인 실리콘밸리. 그러니까는 바이브가 바뀌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실리콘밸리 바이브 분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실리콘밸리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재밌는 게 또 거기에다가 트럼프 시대와 그다음에 바이든 시대 뭐 이런 식의 부제를 붙였어요. 요즘 실리콘밸리는 정권 바뀌니까 실리콘밸리 분위기도 바뀌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그 시기를 그렇게 비교한 것 같아요. 약간의 정책적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한 2022년 전후 뭐 이렇게 좀 비교? 혹은 2021년 전후에 좀 비교를 할 때 좀 그래도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트럼프 시대의 정책들이 그때 나왔었던 이슈랑도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 달 전 기사인데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셨어요? 석 달 전 기사인데 지금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로 이제 그때 예측했거나 예상했었던 것들이 좀 많이 다가오고 있고 또 원래 이 기사에서는 저널리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사를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저널리즘적인 관점 말고도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분명히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관점에서 이 비즈니스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자들이 봤을 때 시선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의 서로 달라진 실리콘밸리 하나하나 좀 볼까요? 네. 첫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이들이 이제 얘기한 게 페이스북 이스터 센터 이게 트럼프 시대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는 페이스북이 중심이었고 바이든 시대의 틱톡 이스터 센터 그러니까 틱톡이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틱톡이 엄청나게 이제 사용자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자가 찾는 서비스가 됐고 유튜브의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관점에서 보면 페이스북이 차지하고 있었던 플랫폼이 틱톡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페이스북이 틱톡으로 넘어간다는 건 틱톡은 말도 별로 없고 영상도 짧고 페이스북은 뭐 사용자에 따라 다르집니다만 구절구절 좀 길죠. 아닙니까? 제가 아까 미국의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되게 심플한 건데 페이스북은 미국 회사잖아요. 틱톡은 중국 회사죠. 그렇죠. 그게 미국 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 SNS를 싸이월드나 국내 프리첼 커뮤니티를 쓰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인데 그러다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이른바 미국산 플랫폼들이 우리가 사용하게 됐죠. 그러면서 기자분들 생각해보시면 취재가 되게 어려졌어요. 일단. 왜냐하면 예전엔 국내 회사들이니까 뭔가 궁금하면 가서 야 너네 이거 왜 했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땡땡 코리아들이 할 수 있는 응대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그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있을 때는 우리 미국 회사고 미국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데이터나 이런 이슈들을 좀 컨트롤하거나 혹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갑자기 중국 회사인 틱톡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나오니까 심지어 이게 뭐라고 기사에 나왔냐면 예를 들면 틱톡이 도대체 CEO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품의 로드맵이 뭐고 사용자 증감이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고 내부 농쟁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는 우리가 귀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we are all ears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스피커에서 듣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이게 뭔가 의도적으로 바꿨느냐라고 할 때 이 기사에 또 나오는 게 그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정책들이 틱톡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이 틱톡 서비스를 미국에서 많이 쓰면서 대세가 되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정책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페이스북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럴 텐데 틱톡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큰 흔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2007년, 2008년 이때 나오고 그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한 10년 정도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드웨어도 플랫폼도 서비스도 다 미국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데이터의 관리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외신만 여러 가지 받아 썼는데 그런 모드가 미국도 갑자기 당황스럽게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오히려 여기서는 우리가 틱톡 좀 써야 되냐라고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틱톡으로 중심이 옮겨왔다. 틱톡에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어필했을까요? 바이든 시대에는. 이거 같은 경우가 일단은 우리가 기존의 서비스 보통 대부분의 서비스의 변화라고 하는 건 기존의 서비스의 불편함이나 기존의 서비스의 어려움이나 기존의 서비스가 대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틱톡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들이 먼저 이제 10대들 중심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특징을 좀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누가 그 사용자의 층에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쓰고 있는 서비스에 틱톡 이제 어떻게 보면 10대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이 좀 쓰기 싫어했었던 이런 세대에 대한 차이도 있고 두 번째는 앞서서도 이제 기자님이 오히려 얘기해 주셨지만 텍스트나 어떤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던 것에서 가볍고 논보벌적이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단순간의 스타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소문으로 성장이 되니까 이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이제 틱톡 쓰지 마라고 해서 원래 틱톡을 없애라고도 하고 미국에서 못 쓰게 하려고도 했잖아요. 사용자들의 입소문을 강력하게 된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청소년용 전용 SNS라는 걸 만들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더라. 네.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용 전용이라면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이 모여있고 또 새롭고 다른 데들이 방해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특징이... 네. 그리고 이제 이래서인지 또 한 가지 좀 재밌게 본 게 두 번째 특징으로 트럼프 시대 때는 기술이 정치를 파괴한다라고 얘기했고 바이든 시대 때는 기술이 아이들을 다치게 한다. 아이들을 해치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정치를 파괴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트럼프 시대 때 계속 나왔었던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조작한다든지 혹은 이제 필터버블이라고 그러죠. 양극화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치를 파괴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우리나라 보도들도 나오지만 이른바 정치적 양극화가 결국 이런 플랫폼의 알고리즘들이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 양극화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내가 어떠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찬성하는 어떤 영상이나 컨텐츠도 보고 반대하는 컨텐츠도 볼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에 댓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댓글에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싸우죠. 싸운다는 거는 상대방의 의견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알고리즘은 거기에 있는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사용자들이 오래 보면 광고비를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좋아할 만한 걸 꽂아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야 오래 보면 돈이 벌리니까.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할 만한 걸 계속 보여주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정치적인 컨텐츠를 하면 나도 모르게 한쪽에 좋아하는 컨텐츠만 계속 보여지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중립적인 뉴스가 있고 그 뉴스에 대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미디어의 형태였다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이른바 양극화를 결국 이 어떤 알고리즘이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의견, 반대의견을 듣기 더 어려워진 세상이 됐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다음에 바이든 시대 때 아이들을 해친다는 건 이건 플랫폼 비즈니스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20, 30대들을 중심 혹은 40, 50대들의 비즈니스였는데 요즘에 이게 10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10대들한테도 똑같은 알고리즘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섭식증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거식증 같은 거죠. 친구들이 뭔가 마르고 예쁜 모습들의 컨텐츠만 보고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런 쪽에만 계속 미디어가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다 마르고 예쁜 사람밖에 없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플랫폼의 성장과 미국의 10대 여성들의 자살률, 자해율이 어느 정도 정비례하는 이런 연구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기술이 아이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를 보면 여기서부터 정보와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못 볼 수 있는 건데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뭐냐면 트럼프 시대 때는 정보가 너무 빨리 퍼진다고 얘기하고요. 바이든 시대 때는 정보가 전체적으로 확산되는데 문제가 생겼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안 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비슷한 건데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게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짜뉴스가 있다고 치면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속도보다 오히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게 더 빠르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플랫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사람들이 오래 머물게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좀 변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게 정보가 단절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퍼져요? 네. 이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스플릿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플릿. 쪼개진다. 인터넷. 이게 뭐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전쟁이 나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원래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한국 접속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미국 접속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전쟁들이 생기다 보니까 각 국가들이 인터넷을 차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내전이 일어나니까 죄송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정보들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미국에 접속하는 서비스를 다 차단을 해요. 또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다른 나라의 것들을 접속을 차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이 예전에 했었던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내전이나 전쟁 혹은 독재국들이 갈수록 그 국가에서 자신들의 데이터들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이 끊기는 현상들이 계속 생기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보가 너무 빨리 퍼지다 보니까 빨리 퍼지는 게 두려워서 차단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되고 또 이와 함께 데이터에 대한 또 한 가지가 트럼프 시대 때는 데이터는 마인드 컨트롤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캔브리지 어널리티카 옛날 그런 것처럼 페이스북에서의 개인 정보를 모집해서 결국에는 뭔가 이른바 여론조작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들이 데이터의 역할이었다라는 게 과거의 얘기였으면 요즘에는 데이터는 결국에는 개인의 책임이다. 개인이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이유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스플링터넷, 인터넷이 끊기는 것과는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면 지금 실제로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 스마트폰에 뭔가 텔레그램 같은 게 설치만 돼 있어도 그래도 이 사람은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실제로 뉴스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에는 이런 차단된 국가들이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이런 독재 국가들이 그 나라에 있는 인터넷의 데이터들을 관리하거나 혹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일종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보완이 잘 된 메신저라든지 혹은 내가 개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단순히 개인의 비즈니스 수준이 아니라 어떤 정치사회적인 영향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NSO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실제로 그런 스파이웨어를 가지고 50개국에 천여 명의 해킹에 사용됐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세계 언론인, 기업인, 인권운동가들을 사찰하는 이런 대규모 회사들이 어떤 말씀드린 독재 기업들과 연결되는, 독재 국가들과 연결되는 이런 이슈들도 최근에 생기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은 수정하시오. 또 웹을 대체하시오라는 방향이 좀 다르다는 그런 관점도 나온다던데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웹이라고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미국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미국이 관리할 수 없는 부분까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도 중국으로 가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기술의 최고 규제 기관이 예전에 미국이었는데 기술의 모든 관리를 미국에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유럽이나 혹은 애플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아야 되는 어떤 지금의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뭔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웹 혹은 완전히 어떠한 기술이나 트렌드가 바뀌는 형태들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른바 최근에 웹 3.0이라는 키워드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웹 2.0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웹 3.0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라든지 NFT, DAO 뭐 이런 키워드들인데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10년 이상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결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실리콘밸리가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닌 새로운 관점의 기술들을 계속 시도하려고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웹 3.0의 흐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암호화 영역이나 기술 규제의 관점도 계속 새롭게 변하는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빅테크의 어떤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10년이라는 2010년부터 2020년 혹은 15년, 13년 동안에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아주 강력했던 패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서비스적으로는 중국에 있던 플랫폼 기업들이 또 새롭게 어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을 동의시키면서 서비스가 성장하는 영역이 있고 혹은 유럽처럼 본인들의 서비스가 약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플랫폼에 대해서 앱스토어를 쓰냐 마냐 플레이스토어만 쓰느냐 이런 것처럼 미국 플랫폼이 자신들의 강점을 가지고 뭔가 독점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벌금을 때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뭔가 미국 중심의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간간히 들었던 뉴스들이 이런 맥락이구나라고 하면 정리가 좀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게 맞든 틀리든 예를 들면 암호화폐나 웹3가 이게 되든 안 되든 지금 이제 가만히 있으면 쉽게 말하면 플랫폼 자체의 패권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돼버리니까 플랫폼 패권이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틱톡과 같은 중국 중심의 그리고 거기서의 중심의 제일 핵심은 데이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마인드 컨트롤이니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왔던 건데 그럼 그런 것들을 똑같이 중국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국가적 불안감까지 이제 미국에서는 좀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데이터를 모으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분산을 시켜버리는 웹3라도 우리가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전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 아닌 나라로 패권이 넘어가는 것을 또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기술이라는 건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변화하는 기술들이 또 어떠한 문제점들을 보래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차가 자동차로 변했을 때 자동차 때문에 사고도 나고 뭐도 하니까 규대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나 미래를 볼 때 지금처럼 기술이 변하는 그 기술의 또 다른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스타트업들 혹은 그런 투자 뭐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갖는다면 좀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는 각자 찾아봐라. 저는 뭐 웹3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자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